저는 여러 ETF나 종목들을 정립식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들은 S&P500 ETF인 SPLG와 다우존스 배당 100 ETF인 SCHD인데요. 상황마다 매수 비중이 다른데 최근에는 S&P500보다 슈드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둘을 함께 모으는 것은 그다지 궁합이 좋지는 않아요. 겹치는 종목이 꽤 많거든요. 슈드의 경우 기술주나 리츠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QQQ나 리얼티 인컴과 섞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500은 시장의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슈드의 경우 배당을 기대할 수 있으면 거품이 잘 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눠서 매수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적립식 매수 금액 중에서 슈드의 비율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 종목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일종의 리밸런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슈드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슈드는 100개의 배당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꽤 많은 금융주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치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 1년간의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 슈드는 18.97% 오는데 반면에 S&P500은 30.92%가 올랐습니다. S&P500의 경우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둘의 격차가 커졌는데요. 슈드에는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게다가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로 은행주에 대한 투심이 불안한 상태라 이런 점들도 작용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순환하기 때문에 기술주가 아닌 가치주가 언젠가는 부각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덜 오는 슈드가 오히려 S&P500을 역전하는 시기도 오겠죠. 두 번째 이유가 기술주가 없기 때문인데 기술주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반대로 고점을 찍고 기술주가 큰 하락이 나올 때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술주가 현재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투심이 망가뜨려져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고 내려가겠지만 피해는 S&P500보다는 덜하겠죠. 또한 회복 역시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크게 보면 큰 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똑같은 금액을 꾸준하게 정리시키기 매수해도 상관은 없죠. 다만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사고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한다면 단순히 지수의 수익률을 쫓아가는 수준을 넘어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조미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전략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